내 인생에 반격 같은 건 선택지 없었다 그런데 그날은 왜 야 얘 근처에서 살인사건 난다며 여기 어제 일했던 사람 있잖아요 이름이 이탕이에요 살면서 죽이고 싶은 사람 생리는 마음 적으고 정말로 자리해야 합니다 농담이에요 제가 죽였습니다 죽이고 보니 죽어마땅한 인간들여 김씨의 신혼이 강원도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인 여모씨로 밝혀지면서 사람을 둘이나 죽였는데 증거가 없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너가 느낌이 가는 대로 하면 돼 그냥 살인마 아니냐 너는 달라 허킹이 진짜 너는 분명히 잡힌다 답이 없다고 해도 이게 내 선택이다 자욱 자각이 없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막은 아시아